안녕하세요. 소문난 산부자 대표 김형태입니다. 대표님, 사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델이? 네, 여기 있는 모델은 저희 아들 쭌입니다. 아들님을 모델을 쓰게 된 그때를 언제였어요? 지금부터 한 10개월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회의하던 중에 김봉지에 보면 뭐 개그맨도 나오고 개그맨들이 좀 대세죠. 그분들하고 그 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금액이 우리 회사의 사정상 많은 돈도 없지만 또 옆에 있던 직원이 그러면 대표님의 아들을 모델로 해서 포장지를 제작하는 건 어떻겠냐. 아들을 걸고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도 있고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쭌이는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표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데 쭌이가 평상시에 아빠한테 보내줬던 사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품하고는 비슷하게 맞는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첫 번째로는 저처럼 잘생겼고 V자라든가 손짓 이런 게 제품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더니 웃더라고요. 자기도 재밌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아빠 이거 망하면 어떡해? 야 그럼 엄마 아빠 다 먹어버리지 뭐 이거 아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출시하고서 뜬구름없는 전화를 많이 와요. 어느 소속사의 모델이냐 대점 사장님들, 공장의 직원들 대체 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제가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에서 나온 것처럼 큰 반응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해남에 출장 중이었거든요. 저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기자들이 자꾸 전화 온다고 보이스피싱 그런 저런 줄 알고 이렇게 차단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실검이 그때 13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방송국 전화 오고 일반 소비자들 전화 왔고 대체 누구냐 이게 사실 맞냐 대표님 아들이냐 회장님 아들이냐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옛말로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 검색 손이 1위가 이틀 동안 올라왔을 때 좀 제가 두려웠어요. 갑자기 하루도 안 됐는데 제 신상까지 다 털릴 줄 난 꿈에도 몰랐어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랑 연락을 해주나요?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아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사진 실검에 지금 1위까지 올라갔다. 그랬더니 아빠가 올린 거야. 그래서 아빠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밤새 문의 전화라든가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다고 놀랬다고 그걸 이제 처음 보시는 거였었을 때 그렇죠. 근데 처음에 봤는데 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누구신데 제 김에 앉아 계시는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김에 앉아 있더라고요. 고작 김 하나 살아갔을 뿐인데 모델 보고 누군지 궁금해서 김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또 회장 아들이라고 알려준 것도 웃기네. 아들 얼굴 박은 회장도 참 웃기네. 정말 웃기네. 제가 봐도 그 친구는 알까 군대에 있는 도중 자신 얼굴이 전 국민에게 팔렸다는 것을 그 친구 쭌이도 알아요. 아긴 뭐 진짜 아이돌 같다. 저는 강다니엘 잘 모릅니다. 뭐 사진 보니까 빚은 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 생년 연월일이 12월 10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12월 10일이에요. 그리고 혈액형도 강다니엘 씨가 A형인데 저도 A형이고 야 이거 뭐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와중했으니 네일 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댓글 맞죠? 이 글쓴이의 손에 있는 네일아트가 간지감에다. 이 글쓴이의 손에 있는 네일아트. 야 이거 영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여기 뭐 퇴장 아들 뭐 로얄 패밀리 다 이렇게 돼 있네요. 로얄 패밀리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고 금수저가 아니고 김수저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김수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김에 밥을 먹으라는 뜻으로 김수저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아드님이 회사를 물려받으시겠구나 이런 조니는 지금 현재 패션 쪽에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가 꿈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죠.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좋은 댓글을 읽어보면 웃다가 나쁜 댓글로 얼굴이 찡그러지죠.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밤새 댓글을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너무 이건 심하게 썼어. 못생겼네. 강단이를 닮지 않았는데 미쳤군. 돈 중에 아들을 팔았다. 이런 거는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식을 둔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남들한테 욕먹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매출면에서는 솔직히 조금 늘었어요. 광천드라는 건 다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소재들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 사장들도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용량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딱 적당하고 좋습니다. 모델을 계속 아드님으로 표지 모델로 했던 거는 계속 한 2, 3년은 써야 되고 군대 제대를 하고 어떻게 설득 한 번 해서 2탄을 한 번 찍어가지고 그때는 김을 들고 있어야겠죠. 지금 너무 사진이 없어서 김이 앉아 있었는데 돌려준 고객에게 한마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달할 겁니다. 평생 회원으로 모실게요. 소문난 산부자를 사랑해주는 네티즌 여러분 앞으로 저희 아 다시 소문난 산부자를 사랑해주는 네티즌 여러분 앞으로 저희 회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제품에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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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